안녕하세요. KN 솔루션 노승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석이란 분야를 어렵게 생각할 것입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해석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설계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한 요소 해석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의 사용자 환경 및 옵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한 요소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한 요소법이란 파이나잇 엘러멘트 메소드로 구조물의 공학 문제의 해를 구하는 수치해석법 중 하나입니다. 입력된 환경 변수에 대해 구조물의 응답을 예측하는 기술로 구조물을 유한계의 작은 영역으로 분할한 후 각 요소의 해를 구하는 근사의 법입니다. 유한 요소법의 장점은 형상 및 경계 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재질 및 거동을 비선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학 분야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초보자가 사용하기 쉽지만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고 구조물을 이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유한 요소 해석의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설계된 모델을 단순화하고 해석의 유형, 재질, 경계 조건 입력 및 매실을 생성하는 전처리 그리고 해석 진행 및 결과 분석을 위한 후처리로 이루어집니다. 설계 모델을 해석용 모델로 단순화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디자인을 구현하려면 시스템 리소스의 제약으로 해석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매시 생성 시간과 해석 시간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해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해석 목적과 모델 분석을 통해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단순화 진행이 필요합니다. 딥 피처링은 각인이나 작은 필렛 및 모서리 등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필요한 피처를 제거하여 과도한 요소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피처를 제거할 때는 해석자의 세심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모델을 이상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얇은 판 영상은 쇠 요소로 H빙과 같이 단면이 일정한 영상은 빔 요소로 이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구조물의 경우 축대칭을 이용하여 이상화가 가능합니다. 다른 형식의 파일을 불러오게 될 경우 곡면이 어긋나거나 분할되어 부정확한 모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분할된 곡면을 합치거나 아주 작게 쪼개진 면을 수정하여 불필요한 요소 생성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완 요소 모델은 분할된 각각의 면적이나 체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와 요소를 구성하는 꼭지점인 절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점이 해석 결과가 계산되는 위치입니다. 해석에서의 자유도는 절점이 이동하거나 회전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셀 요소는 3개의 추기동 및 회전으로 6개의 자유도를 가지며 솔리드 요소는 추기동만 가능하여 3개의 자유도를 갖습니다. 또한 열해석에서는 온도 1개의 자유도를 갖습니다. 요소는 크게 3D 솔리드, 2D 평면, 1D 빔으로 구분됩니다. 결과의 신뢰성이 유지되며 해석 시간이 감소되도록 상황에 맞게 요소를 선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요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해석의 신뢰성은 증가하지만 해석 시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요소를 생성하여 해석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도가 요구되는 부분은 매실을 작게, 영향이 작은 부분은 매실을 크게 적용하여 정확도와 해석 시간이 합리적인 최적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은 자유도수, 즉 요소수에 따른 수렴도 및 해석 시간을 비교한 것입니다. 표준 매실을 적용할 경우 케이스4에서 수렴이 되었습니다. 자유도수는 151만 개, 해석 시간은 229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케이스7과 케이스8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케이스7은 자유도수 28만 개, 해석 시간은 17초로 92% 감소되었고 케이스8은 자유도수 4만 개, 해석 시간은 1초로 99% 감소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최적의 요소수를 생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3D CAD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에 add-in 되어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상단에는 스터디 생성, 해석 실행 등 범용 도구 모음이 포함된 커맨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현재 입력된 재질과 경계 조건에 대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스터디 트리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생성한 스터디를 선택할 수 있는 스터디 탭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해석 절차를 안내해주는 시뮬레이션 조언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add-in 설정이 필요합니다. 커맨드 매니저의 솔리드웍스 add-in 탭으로 이동하여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선택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옵션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add-in을 선택한 후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체크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옵션은 상단의 시뮬레이션을 눌러 메뉴를 펼친 후 아래쪽의 옵션을 선택하면 실행됩니다. 시스템 옵션은 오류 메시지, 하중 및 구속 기호 표시, 기능 곡선의 저장 경로, 솔버 메시지 표시, 이메일 알림, 센서 표시 형식 등 일반적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옵션 단위에서는 단위계 및 표시되는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단위로 설정해 놓으면 해석 결과에서 단위를 변경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은 전체 상호작용 유형, 접촉 및 본드 결합에 면대 면 또는 노드대면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중 구속은 경계 조건들의 기호 크기 및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시는 선호하는 메시 품질, 메시 유형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솔버 및 결과는 선호하는 솔버 및 결과 저장 경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플롯의 색상표는 레전드의 위치 및 크기, 표시되는 숫자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 해석에서 기본적으로 플롯되는 결과의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 속성은 스터디 트리 상단의 스터디 명을 우클릭한 후 드랍다운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하면 실행됩니다. 스터디 속성은 스터디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현재 화면은 선형 정적 해석의 속성입니다. 옵션은 솔버 타입 및 모델 안정화 옵션, 그리고 결과 저장 경로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는 해석 결과의 수렴성, 즉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옵션으로 H 어댑티브는 요소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고 P 어댑티브는 메시는 동일하게 적용하며 다음 식의 차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유동열 효과는 열 해석 결과 또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불러들여 연성 해석을 진행할 때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해석에 있어 재질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조해석에 적용되는 물성은 다음표와 같으며 필수적인 물성은 탄성 개수, 포화 송비, 항복 강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 스터디 유형에 필요한 필수 물성은 적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구속은 특정 부위의 절점 자유도를 고정 또는 강제 변이로 정의해주는 것입니다. 구조해석은 특정 방향으로 절점 운동을 제한하고 열전 단해석은 절점의 온도를 일정한 값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구속 조건은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는 고정 지오메트리, 회전에 대한 자유도만 허용하는 고정인지 등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구속 조건을 설정할 때 각 항목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제가 나타납니다. 하중 조건은 힘, 압력, 온도 등 물리적 조건을 해석 모델에 수학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절점, 모서리, 면, 바디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삼각형과 사면체 요소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곡풍 진료소는 모서리 절점 외에 중간 절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곡선을 더 자세히 표현하며 이에 따라 보다 더 정확한 변이를 나타냅니다. 메시 유형은 표준, 곡률 기반, 혼합 곡률 기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메시는 모델 전체의 요소 크기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작은 피처 및 필렛을 정확히 구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고자 자동전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작은 피처 및 필렛을 구현해 주게 됩니다. 곡률 기반 메시는 작은 피처 및 필렛을 모두 구현하기 때문에 설계 모델과 유사하게 요소가 생성되지만 그 개수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혼합 곡률 기반 메시는 표준과 곡률 기반 메시의 장점을 결합한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메시 컨트롤을 이용하여 관심도가 높은 부분은 조밀하게 그 외의 부분은 거칠게 하여 적정한 요소 개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점, 선, 면, 바디 선택이 가능하며 요소 증가율을 설정하여 원하는 비율로 요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한 요소 해석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의 기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선 연락 및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메시 밀도에 따른 수렴도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